죄수 딜레마의 법칙, 심리학과 협력의 딜레마 죄수 딜레마는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로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결국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딜레마는 두 명의 죄수가 서로 신뢰하지 못해 협력 대신 서로를 배신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딜레마에서의 주요 요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사이의 갈등입니다. 죄수 딜레마는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행동과 선택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1. 죄수 딜레마의 기본 구조 가장 기본적인 죄수 딜레마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라는 두 명의 죄수가 체포되어 각각 독방에 감금됩니다. 둘은 서로 위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습니다. 첫째, 둘 다 서로를 배신할 경우 두 죄수는 모두 중형을 받습니다. 둘째, 한 명만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은 협력할 경우 배신한 죄수는 석방되고 협력한 죄수는 장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셋째, 둘 다 침묵할 경우 두 죄수 모두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각 죄수가 자신이 협력하는 동안 상대가 배신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배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둘 다 불리한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배신이 개인적으로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둘이 협력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심리학적 해석, 이기심과 협력의 딜레마 죄수 딜레마는 단순한 게임 이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심리의 기쁜 층에는 이기심과 신뢰, 두려움, 불확실성의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단 내에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죄수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죄수 딜레마에서 핵심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신뢰가 없으면 배신을 선택하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결여될 때 발생하는 갈등과 실패는 죄수 딜레마의 시나리오와 매우 유사합니다. 죄수 딜레마는 이기심이 인간 행동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설명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합리성의 함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죄수 딜레마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간관계, 국제외교 등에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반복적 죄수 딜레마에서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반복될 경우 상호 신뢰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3. 죄수 딜레마의 실제 사례 국제정치,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죄수 딜레마의 고전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양국 모두 군비를 증강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서로가 군비 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협력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는 상호 불신 속에서 비효율적인 군비 경쟁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죄수 딜레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은 점점 악화되며 이는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줍니다. 회사 내 경쟁, 기업 내에서도 죄수 딜레마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팀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4. 죄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 죄수 딜레마는 단순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배신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되며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협력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이 줄어들수록 협력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해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국제기구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신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죄수 딜레마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딜레마를 잘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 딜레마는 이기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인간 사회에서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